우리가 몸이 굳었어요. 잘 많이 풀리지 않았어요. 차를 오래 타고 와서 운전을 하고 와서 몸이 뻣뻣해요. 이 상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점은 아무래도 회전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평소에 회전이 많이 되지만 정말 일본 홀 티샷 할 때는 연습장에 갔다 오지 않은 이상 뭔가 조금 몸이 찌뿌둥한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첫 홀 티샷을 할 때는 회전을 할 때 하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상체가 어떻게 회전되고 상하체 분리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통으로 하나로 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주세요. 왜냐하면 몸이 덜 풀렸기 때문에요. 통으로 하나로 돌아가도 절대 하체가 빠지거나 몸이 너무 많이 회전돼서 열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고요. 너무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되게 한 가지 팁, 뭔가 포인트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들이 더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첫 홀 티샷 하기 전에는 스윙에 들어가 그러면 이제 같이 돌리자. 몸이 하나로 통으로 같이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풀리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항상 첫 홀 티샷을 할 때는 같이 돈다. 송으로 같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이 손하고 몸이 손하고 복부가 같이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게 좋아요. 보시면 손하고 복부가 제가 측면에서 어드레스 설명할 때 그립 끝이 벨트 버클 봐야 된다고 설명 들었잖아요. 그러면 스윙을 할 때 그립 끝이 계속 벨트 버클을 복부를 보면서 같이 갔다가 같이 돈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틀 안에서 몸이 왔다 갔다. 좌양좌 우양우 한다고 생각을 해도 몸이 많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열리거나 몸이 너무 많이 돌아가서 나오는 실수들이 줄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골프에서 필요한 유연성은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풀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연습장 가면, 경기 전에 연습장을 가면 내가 몸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몸을 잠자고 있는 몸을 깨워주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 3번 오른 그냥 스윙에 대한 너무 많은 생각보다는 몸이 같이 돌면서 회전을 조금 더 많이 해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미스샷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손하고 복부가 같이 제자리에서 회전한다는 느낌. 굿샷. 참 박진희 프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간단해요. 다른 거 이것저것 많이 신경 쓰지 말고 클럽과 몸이랑 함께 갔다가 함께 간다. 그거 딱 하나인데요. 4라운드가 있는데 기억하기가 정말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첫 털티 샷 하기 전에는 힘 빼는 어드레스, 리듬, 그리고 회전.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티샷 하기 전에 좋은 스트레칭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계속 회전을 강조했는데 회전이 훨씬 더 잘 되는 스트레칭인데 우리가 첫 털에서 티샷 할 때 회전이 안 되는 이유는 이쪽 고관절, 골반 쪽의 관절, 이 근육이 굉장히 뻣뻣해졌기 때문이에요. 많이 앉아있었고 그리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더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 골반, 고관절을 풀어주기 위해서 왼발을 앞쪽으로 이렇게 한쪽 발을 앞쪽으로 굽혀주시고요. 뒤쪽 발은 펴주세요. 뻣뻣하신 분들은 이 자세만 해도 이 앞쪽 골반이 땡겨요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리 모양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핀다리 쪽으로 상체를 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핀다리 쪽으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위쪽 치마 주머니에 있는 쪽 이쪽 근육이 많이 땡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다면 나는 조금 더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 상체까지 살짝 뒤로 젖혀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회전해서 필요한 근육들 고관절이 풀리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집에서 지금 같이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쪽 다리 구부려주신 다음 한쪽 다리 뒤쪽으로 펴주고요. 그 상태에서 핀다리 쪽으로 상체 돌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상체를 뒤로 젖혀주는 것까지 한다면 내가 평소에 절대 이 관절 그리고 이 주머니 있는 쪽 골반은 풀기도 힘들고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아요. 이 동작을 필드 나가기 전에 조금만 해줘도요. 훨씬 더 회전이 잘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꼭 이 스트레칭까지 하고 티샷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 정리해드리자면 티샷 전 방금 알려드린 스트레칭은 꼭 필수로 하시고요. 어드레스 때 힘 빼기 위해서 경직도 풀어주기 위해서 어깨를 내려야 하는데 양팔을 내 몸통 옆에 겨드랑이를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옆에서 들어와서 그립 잡아주고 그립 끝이 벨트 버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다음 바이킹 리듬을 상상해야 돼요. 지면에서는 가속 백스윙 감속 밑에서도 가속 피니시 때 감속 이렇게 바이킹 리듬을 상상해서 항상 부드러운 리듬 만들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회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서 손하고 복부가 같이 돌아가는 같이 돌아가서 제자리에서 통으로 돌아간다는 느낌까지 살린다면 티샷에서 실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제가 첫 티샷이라고 생각하고 써보겠습니다. 225미터 봅니다. 힘들어 가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힘 많이 들어가죠. 와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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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굿샷 1 7 10 한글자막 by 한효정